오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한 사람당 500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소방관과 경찰 등 전체 공무원이 10월 29일 오후 5시까지 첫 번째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 등 교육국 직원과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종사자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30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단, 라이퀼스 아는 교도소처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은 12월 1일까지 첫 번째 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백신 접종자에게는 1인당 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면 접종 거부 직원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무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아침 MSNBC의 모닝조에 출연해 이제는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때라며 공직자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뉴욕크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약 83%입니다. 그러나 이중 경찰과 소방관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NYPD에서 근무하는 5만 5천 명의 경찰과 민간인의 접종률은 69%에 그치고 있습니다. FDN와 직원 접종률은 59%로 경찰보다 훨씬 낮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만 7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타임스쿼에 모여 백신 의무화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